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조작 이것이 4월 10일 총선을 압축한 그런 표현입니다. 대담한 조작보다도 담대한 조작 그게 여러분들 더 적합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찍 예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이상 정도 늘어났죠. 사전투표자 수가 더 늘어났고 이번에 1380만 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그 양반들이 선거 조작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번에 만일의 첫날 사전투표 실시 첫날인 4월 10일 날 오전 9시부터 부정선거 방지대회와 같은 그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참관인으로 이렇게 전국에 참여했던 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 눈으로 측정한 실제 사전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컴퓨터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발표 사전투표자 수의 차이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누적 차이수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런 보고가 부정선거 방지대회에 답재하고 그것이 공론화되면서 이 선거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 사전투표 조작 정도를 1300만 대 1800만 대에서 1300만 대 정도로 낮췄다 이렇게 저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번에 개헌 저지선인 200석을 여러분들 무너뜨리지 못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는 200석을 다행스럽게 아슬아슬하게 막은 데는 참관인들 자유애국신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1800만 대에서 1380만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400명표 400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훨씬 더 담대한 조작이 이루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이해하시다시피 x축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y축이 바로 사전투표일입니다. 이 사전투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누적 사전투표자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거는 2024년 총선 밑에 것은 2022년 총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사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숫자가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실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다 여러분들 숨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선관위의 핵심 관련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정선거의 출발지자 부정선거의 진원지자 부정선거의 진앙지는 바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모르도록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자를 그냥 믿어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와 관계없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투표소 단위별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고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사전투표소를 카운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일을 윤 대통령께서는 2년 동안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난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행적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선거 부정 방법을 단순하고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고 위조투표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게 되면 딱 두 가지 이름들 선거제도 개수만으로서 온 국민이 사전투표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려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 간단한 일을 윤 대통령께서는 2년 동안 어떤 일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그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국힘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4년 동안 다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제가 왼쪽에 그린 것처럼 실제 사전투표율 선거가 시작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실제 시간이 경과하면 실제 사전투표율 발표 사전투표율에 일정한 퍼센트만큼 더 높이 발표 사전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해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발표 사전투표율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그런 증거물을 한 분의 제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와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여러분 헛수 가공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왔던 것은 사전투표가 개시됐던 2014년부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전투표자 수를 늘려온 겁니다. 이 사전투표자 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풀린 뻥튀기를 한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2020년 총선은 2016년 총선보다도 사전투표자 수를 1.3배 늘렸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2배 더 늘렸습니다. 2024년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를 1.74배 정도 더 키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키운 거죠.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키워 가지고 표를 쑤셔 넣었던 겁니다.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역대 선거에 사전투표자 수를 유령으로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 표수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240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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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240만 표를 집어넣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293만 표를 집어넣습니다. 전국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오셔 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는 투표자 세 사람당 가짜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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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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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 240만 표 이번 2020년 4.15 총선 290만 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했는가 하니까 2024년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346만 표까지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최소 346만 표 최대 461만 표 정도를 부정선과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수일 내로 2024년 총선에서 실제로 몇 표를 집어넣는 거가 계산돼서 여러분들에게 보고가 될 겁니다. 지금 예상은 346만 표 최소 이상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질지는 이제 제야 전문가가 한참 여러분들 날밤을 쉐어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곧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여러분들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2016년 총선 20대 총선에 여러분들 투입된 표수로가 51만 표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2019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01만 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206만 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293만 표 유령사전 투표입니다. 이게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더해진 겁니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윤 후보가 여러분 당선됐던 선거에서 240만 표 윤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바짝 엎드렸던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98만 표 이렇게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수일 내로 2024년 총선에서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규모가 얼마인지가 추계가 될 겁니다. 지금은 어제 여러분 보셨다시피 계양을 그다음에 동작을 그다음에 종로구 그다음에 영등포을 이런 선거구에 투입된 사전위조 사전투표 자소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 만 몇 표 정도로 그걸 다 합산한 것이 정확하게 몇 표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확한 표가 나오기 전에 대략 2024년도에 얼마 정도의 표를 집어넣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추정치입니다. 2024년도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총득표율은 더불당이 53% 국힘당이 47%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총득표율 53%는 어마어마한 위조 사전투표 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 가운데서 온전한 것 손을 대지 않은 것 조작하지 않은 숫자는 당일 투표 선거일 투표만 온전한 겁니다. 그 외 대부분의 여러분들 선거되어 있다. 거소선상 관외우편투표 관외투표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제외공간투표 동별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된 것을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환산한 53대의 47이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조작된 숫인 겁니다. 오염된 숫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지가 나오기 전에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외하 전문가는 얼마를 추정하느냐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는 7.3% 정도를 부풀린 것 같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2.2%를 부풀린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합치게 되면 총득표일 기준으로 9.5%만큼 부풀린 수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평준값입니다. 잠정치입니다. 4월 13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몇 표를 쑤셔 넣느냐 선거 이전에는 346만 표 이상을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 여러분들 한창 분석 작업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추기한 것은 총득표일 기준으로 9.5%만큼을 뻥튀기 안 갔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면 지역별 선거구마다 좀 다른 조작값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는 거의 전 지역이 2020년도 4.15 총선과 달리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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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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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보너스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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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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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렇게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4사람당 사전투표소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경기도는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선거구별로 좀 다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서울에서도 관악구 마포을 종로구는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서울 권역은 3장당 한 장 경기도 권역은 4장당 한 장 이렇게 조작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분포를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5.8에서 최대 9.4%를 조작한 것 같고 우편투표는 득표율 기준으로 최소 1.2에서 2.4%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총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7.0에서 11.8%를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4월 13일 잠정추정치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보게 되면 수일 내에 자각하게 몇백만 표 정도가 투입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정진석 씨 낙선 찍소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어마어마하게 믿는 뒷병행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만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그냥 밥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본인들은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력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권력은 선관위가 10년 동안 만들어온 겁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관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언찬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 선관위 조작국인 겁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따지게 되면 대한 조작국 내지 대한 선관위 조작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0년 전에 이미 다 사라진 겁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정진석 씨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당하지만 찍소리 안 할 겁니다.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다 찍소리하지 않습니다. 좀 참으면 한 번 더 다음에는 만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이 만들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화끈하게 좀 미하게 하고 가시든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름 시장군수구청장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감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도지사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광역의회 의원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군구청의 의원 기초의원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여 청량에서 낙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 오래오래 권직하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부인하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부여 청량에서 낙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호구처럼 여기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돼지계로 볼 겁니다. 10년 동안 조작을 해도 찍소리 못하는 국민들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낙선의 변입니다. 정진석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정진석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공주시민 부여군민 청량군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현 당선자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공주 부여 청량의 지역군 국회의원 때 한 것이 그 어떤 훈장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정진석 씨가 아마 4선인가 5선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낙선 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절대 대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 번 정도 들을 더 시켜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향 후보와 함께 양표하더라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 선거 공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 박사인 여러분 류니숙 의원은 절대 대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당선자였습니다.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는 본인이 당선자였지만 절대 대들지 않습니다. 오세훈이 그렇고 김진태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조금 참으면 또 금세 선거 오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오늘 정진석 의원권을 왜 다루는가 하니까 한 분이 댓글을 남깁니다. 총선 심청회부를 보고 여기 공주부여 청량입니다. 이곳 정서상 절대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진석을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정진석이가 아무런 항의도 안 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또 다른 cd분은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 후보들이 왜 조용한지 미스테리입니다. 입을 다문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 억울하게 떨어지고도 입을 다무는 후보들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방관한 국민들은 한몫합니다. 다 망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한 분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기다리면 또 다음에 간택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특히 얘기해서 빼앗은 것은 공주 부여 청량에 사시는 한 시민께서 정서상 절대 박수현이 될 수가 없는데 정진석이를 물리쳤는데 정진석이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만 표 이상 정도를 박수현 후보한테 더해줘서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그거를 정진석 후보가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가 침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세훈이 침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흙탕이 된 겁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은 나라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얼마만큼 썩었는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썩었는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특히 공주 부여 청량은 분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 개의 선거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선거구를 다 분석해가 합산을 해야 결론이 나올 정도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세 군데 선거구를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을 이제 막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지금부터 공주 부여 청량에서 정진석은 어떻게 패배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고 정진석에게 일어난 일은 4월 10일 총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의 대표 사례에 속하고 정진석에게 일어난 일은 지난 10년 동안 사전투표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대표 사례를 지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13,185표가 투입된 겁니다. 누구에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3,185표의 위조투표지 유령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정진석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럼 그 표가 하늘로부터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투표장에 오신 수보다 7.56%를 부풀린 겁니다. 뻥튀기를 한 다음에 13,185표를 확보해 가지고 정진석 후보에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1만 40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1만 40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에 따라서 2,780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박수연 4만 9천표 정진석 5만 9천표로 정진석이 1만 표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니까 4만 9,450표를 6만 2,635표로 올려준 겁니다. 1만 3,185표를 더해줘 가지고 선관위 발표는 박수연 6만 2천표 정진석 5만 9천표 정진석이 2만 7,80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그렇게 결과를 만든 겁니다. 공주 청량 부여 시민들은 정진석에게 표를 5만 9천표까지 준 겁니다. 그래서 1만 4백표 차이로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선관위가 국민들 제치고 1만 3,185표를 보너스로 그냥 박수연이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박수연이 뭐죠 2,780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승거를 한 겁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정직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를 어떻게 더해줬냐 물론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준 거죠.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13,185표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당일 투표 후보별 득표율은 정직한 수치입니다. 정직한 수치가 44% 박수연 정진석 53%입니다. 53%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크게 이긴 겁니다. 53% 자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4%가 나오면 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44%하고 53%가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55%로 만들어준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0%입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진석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표를 빼앗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이 53% 사전투표 득표율이 43%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마이너스 10% 나온 겁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0% 나옵니다. 공주 청량 부여의 사전투표자 수의 20%만큼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득표 득표율이 얼만가를 추정해보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추정치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이 박수현 44%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의 정진석이 53% 당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차익값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에 표를 더해 가지고 박수현을 당선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고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조작국이 돼버린 겁니다. 10년째 그렇게 나라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수치를 선관위 사람들은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다 가방권이 짧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한 것이 얼마만큼 엄청나게 발각이 될 수 있는지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닥치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 조작 방법을 하나도 바뀌지 않고 10년째 꼭 같은 조작 방법을 가지고 11번 정도 이런 부정성을 한 겁니다. 조작술의 핵심은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7.56%라는 게 나옵니다. 7.56%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딱 정확하게 됩니다. 공주 청량 부여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기 계시는 30.61%입니다. 30.61% 선거인수 100명 가운데 30명이 사전투표를 하신 겁니다. 선관위가 닥치고 여러분들 얼마나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38.17%로 발표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38.17% 실제 사전투표율을 30.61%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풀린 소위 사전투표율을 7.56%만큼 부풀린 겁니다. 7.56%만큼 7.56%만큼 부풀렸고 관내 사전투표 6.31% 관외 사전투표 1.25%를 부풀려 가지고 7.56%만큼 부풀려서 13,185표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 47.59%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것이 이렇게 발각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박수연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55%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정진석 후보가 아주 잘 싸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 정진석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의 53%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53 대 44로 이겼습니다. 큰 폭으로 이긴 겁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55 대 43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2,78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44%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55%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니까 선관위 자료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 11%입니다.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진석 후보는 아주 잘 싸웠습니다. 53 대 44로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4월 10일 총선은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고 사전투표에서 뒤집어 엎는 그런 쪽으로 승부가 결정이 된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동작을의 나경훈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나 특별한 경우죠.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 사전투표 득표율이 62%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가 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이긴 겁니다. 영등폴의 박용찬 후보 김민석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조작을 통해서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55%를 얻었습니다.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으로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런 선거를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제 우파 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그냥 국회의원들은 그냥 대피할 겁니다. 이번은 조작이 좀 안 돼 가지고 조작을 감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덜 해 가지고 이번에 개후 109석인가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무지막지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셀카 찍고 다니는 한동훈 씨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까 셀카를 백날 찍어봐야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가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게 서울법대 출신인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이런 위정다들의 출신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숫자를 선관위는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겁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배움이 짧으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범행 현장에 지문이 가든 무든 범행에 사용한 이름 칼을 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위가 조작상태입니다. 밑이 조작상태에서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33.71% 사전투표율이 30.62에서 38.17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왜 위조 사전투표율을 만들기 위해서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여러분들 91장을 더불어민주당 박수연 후보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얼마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쑤셔 넣어 줬습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가 141장으로 여러분들 폭등을 한 겁니다. 정진석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당당 4번 투표가 91장이었는데 조작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1만 3,180억 별 전부 다 누구와 함께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수연 후보에게 다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선거 결과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도 참 중진 4선 4선 의원일 겁니다. 5선은 아니고 국회 부의장을 했으니까 정진석 후보가 공주 청량 부여에서 만 400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작업을 통해 가지고 2780표 차이로 패배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지금 다 보고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전쟁 정치는 입을 다물겠죠. 정치판에서 살아남고 다음에 여러분들 운 좋으면 한 번 더 다음이 뭐 한 68세가 되는데 이제 68세에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풍향계라는 것이 매년이 다른데 정진석 후보는 이걸로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노구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가장 다선 의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는 전혀 협조할 의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투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 테이블을 제공하셨지 않습니까 제공했지 않습니까 인천계양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만 74표가 투입됐고 영등포에서는 만 1529표가 투입됐고 중구 성동갑에서는 만 4262표를 투입했고 동작을에서는 만 4530표를 투입한 거죠 서울 권력에는 대부분 만에서 만 5천표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이 나경훈 후보가 살아남은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 4530표를 나경훈 후보의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류삼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줬는데 그럼 왜 류삼령 후보가 만 4530표를 받았어도 이길 수 없었느냐 당일 투표에서 60%를 얻었거든 당일 투표에서 그게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일 투표 당일 투표는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 일치하지 않습니까 선간이 발표를 보면 60%를 딴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나경훈 후보가 실제로 62%를 얻었는데 몇 표를 얻었다고 이런 발표에선 겁니까 46% 얻은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엄청난 조작을 해도 류삼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나경훈 후보가 압승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없애는 게 최고고 사전투표를 없앨 수가 없으면 사전투표자들을 개수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되고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그냥 국민들이 다 당일 투표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 안 가고 그냥 대통령부터 사전투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게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 겁니다. 이 사례 하나가 보면 서울에서는 대개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관위는 뭐죠 세금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그 세금을 다 모아 가지고 통행세금을 다 모아가 전부를 다 더불당한 게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전국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갱렬하게 다 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다퉈던데도 당일 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2포인트 차 50대 48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60대 38로 이재명 후보와 이긴 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점지하고 정혜진 후보 모시고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궁실은 궁실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병호 tv를 오랫동안 봐오 하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방송을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느 레벨에서 조작을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작법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위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위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이게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이값을 보게 되면 더불당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소 단위에서도 다 플러스값이 대부분 나오죠.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씨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작했는가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부여군 사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여업이 아주 크네요. 부여업에 투표소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5선 의원이네요. 5선 의원. 이번에 됐으면 6선 의원에게 5선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60 한 8세인데 나오게 하게 하면 박지원 씨가 나오니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거소선상 투표는 42대 51이 나왔습니다. 조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거소선상은 이번에 거소선상 투표는 조작 안 한 것 같습니다. 표가 몇 표가 안 되니까 관외의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59대 38입니다. 이거는 조작을 확실히 한 겁니다. 대략 50대 50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재외국민 투표 87대 13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 가운데 가장 심하게 조작하는 거가 재외국민 투표 그다음에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그냥 딱 수치만 보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 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투표소 단위마다 다 조작을 합니다. 투표소 단위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엽의 관내 사전 투표가 박수연 57% 정진석 41% 조작 냄새가 확 납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했구나. 그런데 이 조작범들이 손을 많이 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당일 투표입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독려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가 일종의 기준점인 겁니다. 부엽제1투표소 보시기 바랍니다. 41대57 제2투표소 43대54 제3투표소 36대62 제4투표 34대64 평균값을 딱 구하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박수연 40% 정진석 57%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당일이 박수연은 40%인데 득표율이 사전을 57%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차익값이 무려 플러스 17%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진석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41% 당일 투표 득표율이 57%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6%입니다. 플러스 17% 마이너스 16%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하고 흰색은 조작이 안 된 겁니다. 당일 투표 투표소별마다 득표율인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당일 투표 득표율 40% 관내 사전 투표율 40% 내외 국외 부재자 투표 40% 내외 관내 사전 투표 40% 내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그럼 거소 손상은 무엇입니까? 40% 내외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질들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관내 사전 투표에 투표소 단위의 당일 투표 득표율. 당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평균값 거소 손상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손을 안 댔습니까? 그럼 뭘 손을 댄 겁니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전부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도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지르는지 투표소 단위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발각되느냐. 투표소 단위별로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노란색하고 흰색이. 그 위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조작 관외 사전 투표 조작 거소 손상 투표 정상. 거소 손상 투표가 여러분들 박수현 42%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40% 거의 비슷합니다. 정진석 관외 거소 손상 투표 득표율 51%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57%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밑단인 투표소 단위마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투표소 단위를 딱 보게 되면 그대로 빨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부여군의 규환면 은산면입니다. 규환면의 투표소가 4개가 있고 은산면의 투표소가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규환면의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48%입니다. 1투표소 43 제2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55% 제3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49% 제4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47% 당일 투표 득표율 규환면 평균값 48%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규환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 득표율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57% 나옵니까 10%를 뻥튀게 해 준 겁니다. 정진석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49% 사전 투표 득표율 40%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9%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뭐 선거운동이 뭐고 이렇게 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선거는 숫자로 결판이 납니다. 그 숫자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숫자를 조작하면 과학이 찾아내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과학이 다 찾아낸 겁니다. 무슨 제야 전문가 특별한 기술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숫자를 조작한 자 과학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은산면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박수연 후보가 플러스 47%지 않습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5%네요. 좀 크기는 작지만 오차범인 0의 3%를 다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구여군에서 오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사람들은 이제는 뭐 그냥 닥치고 조작하는 겁니다. 꼭 같은 조작방법을 10년째 사용한 겁니다. 10년째. 다른 방법은 아마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전 투표 수를 집어넣어 주는 방법 외에는 부여군이 이뤘으면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공주시입니다. 이 공주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 거소선상 48회 44 조작 안 한 겁니다. 우편투표 관외의 사전투표 60대 37 조작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무장, 무지막지 조작한 겁니다. 71대 20도 조작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구업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치 33%. 박수현 사전투표 득표율 47%.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얼마입니까 53에 47을 빼면 여러분 얼마죠 53에 4를 빼면 6% 6% 6% 플러스 6% 그 다음에 정진석 후보 마이너스 6% 나오네요. 이 당일 투표 득표율은 다 비슷하죠 수치가. 아, 아니네요. 47에서 33을 빼니까 플러스 14%, 52에서 64를 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평균값이 33%고 1투표소 박수현 32, 2투표 37, 3투표 31 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이런 빨갛이 된 겁니다. 천부다 숫자를 다 조작한 겁니다. 컴퓨터의 힘을 마음껏 이용한 거죠. 이게 정진석 씨의 공주 씨 자료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진석의 공주 씨의 보시게 되면 계룡면 당일 투표 득표율은 38%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은 49%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1% 조작을 한 거죠. 계룡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정진석 49% 당일 투표 득표율 60%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1%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숫자를 만진 것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10년째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국힘당이 대패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 우파 진영이 표를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권력은.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비급한 사람인 겁니다. 기회주의자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진석 씨를 분석하게 되면 만 40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2780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존경하겠습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남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선관위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자 여러분 다음은 이준석 씨가 어떻게 당선됐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4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패가 아주 유력했던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여러분들 여론조사에서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 현대자동차 출신의 공영훈 후보가 40%를 얻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31%를 얻었으니까 여론조사가 아무리 이렇게 조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11% 차이는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국민의힘 후보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보시게 되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화성을 공영훈 40% 이준석 31% 이준석 공영훈 맹추격 8%포인트까지 격차 좁혀 화성을 마지막 조사 보니까 이준석 추격 중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공영훈 와 이겼다 대 이준석은 아직은 몰라 출구조사에 출구조사에 여러분들 출구조사는 이제 전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사전투표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심을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딱 맞췄지 않습니까 이준석 3전 4기 끝에 국회의원 뺐지 개혁신당 향후 진로는 무거운 짐 이준석 4수 끝 당선 왜 국민의힘 나왔을지 윤대통령은 꼽시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많이 시끄럽겠죠. 이준석 씨는 이제 말빨이 세니까 윤대통령이 아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제법 큰 폭으로 이겼습니다. 이준석 씨가 5만 1856표 공영훈 후보가 4만 8578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과를 여러분 이게 선관위의 최종 결과입니다. 변경할 수 없으니까 흔히 불과역적 결과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졸업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 빼고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란 것을 칠해놓은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읍면동 관내 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석을 도와준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영훈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줬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환경에서 이준석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준석이 자기 실력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없다고 그렇게 선관위 대변인 역할을 하든 이준석 씨를 도왔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씨를 도와준 게 아니고 선관위는 더불 민주당 후보를 도와준 겁니다. 더불 민주당께 표를 더해 줬는데 한 만 표 이상 더해 줬겠죠. 이제 오늘 그거는 못 밝혔습니다. 그거는 좀 더 분석 작업을 해보고 그러나 왜 이준석이 당선됐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은 어떻게 당선됐냐 당일투표에 선전했습니다. 화승을에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산다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시커팅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막판에 당일투표에 이준석 표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마치 나경훈 후보가 만 4천 표 정도의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투표에서 60%를 올리면서 그냥 부정선거 세력을 꺾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에게 이런 표가 더해진 게 아니고 공영훈 더불 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에게 당일투표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 무진장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동탄 4동 경기도 더불 민주당 사전투표 조작 4장당 한 장을 투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는 47대 33 조작을 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66%대 15% 조작을 했습니다. 동탄 4동의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7% 개혁신당 이준석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38% 그러면 당일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어떠나 33%입니다. 공영훈 후보가 그럼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누구한테 이준석한테 더해 준 게 아니고 공영훈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줬는데 이준석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준석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를 참 잘 했습니다. 55%입니다. 55%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이 38%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한 정거입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이준석이 50대 33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선관위가 이준석이를 예쁘게 봐 가지고 표를 더해 줬나 이렇게 의심을 가지신 분들은 표를 얼마만큼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함께 더해 줬는지는 앞으로 밝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막배기로 정리하게 되면 이준석은 자기 힘으로 당선됐다. 이준석이 당선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일투표에 상당한 표가 쏟아졌다. 당일투표에서 이준석이 50대 33으로 더불당 후보를 꺾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함께 표를 더해 준 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전 중에서 4패하지 않고 4전 중에서 3패 1승을 이준석이 여러분들 기사회생하게 된 것은 당일투표 득표율을 50%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동탄 1투표수 동탄 2투표수 전부가 53% 이준석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1투표수 53% 2투표수 52% 3투표수 52% 4투표수 55% 5투표수 56% 6투표수 48% 7투표수 43% 8투표수 45% 9투표수 42% 아주 잘 싸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자기 힘으로 당선된 것이라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특정 장파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뭐 당신이 우파냐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가 어떻게 더해졌는가 하니까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수에 오는 3사람당 가짜 투표율 1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졌고 경기도에서는 4사람당 1표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 거소선상투표를 제외하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도의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4분의 1이 가짜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영훈 후보가 표가 나와 있는데 거소선상투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55표가 정상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6653표인데 6653표의 5분의 4는 진차표 5분의 1은 가짜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당일투표는 정상 거소선상투표는 정상 사전투표를 이루고 있는 관외사전투표 국외부재자 투표 국외부재자 공간투표 동별관내 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몇 평화 이름 조작됐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하시면 중앙선거관리를 방문하셔가지고 2024년도 총선 데이터를 보시고도 서울에서는 뭐죠 3분의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 합쳐가지고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나옵니다. 경기도는 뭐죠 5분의 4이 가짜 5분의 1이 진짜 합쳐가지고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민쾌하게 나온 겁니다. 뭐 선관위 사람들이 이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여러분께 밝힌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됐는데 그중에 조작이 안 된 것이 당일투표 득표율은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동탄 1동 동탄 2동 여기서 나오는 투표자 수는 여러분들 하나도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거소선상 거소선상 조작이 안 됐고 관외사전 국외부재자투표 관외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딱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 4분의 1 가짜 4분의 1 진짜 경기도 서울 5분의 1 가짜 5분의 4 진짜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무식한 놈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권력을 도덕질 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제 이야기의 요지는 복잡한 이런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동탄 6동입니다. 동탄 6동. 이준석이 어떻게 승리했냐. 이게 동탄 6동의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47대 32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32%였는데 선관위가 몇 프로 뻥튀기해 줬는가 46%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4% 14%포인트 올려준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아마 수일 내로 화성을 이준석이 출마했던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얼마나 더해줬는지는 제가 밝힐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준석이 이겼냐. 이준석의 몰포가 쏟아진 겁니다. 당일 투표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47% 사전투표 득표율 37%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10%는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골고루 유럽들 표가 나온 겁니다. 이준석 함께 1투표소 49% 2투표 36% 3투표 50%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47%가 나옵니다. 47대 3위로 당일 투표에 몰표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공영훈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제야 전문가 분석 작업을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특별시는 지금 중앙선관이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득표수가 다 나옵니다. 이 득표수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를 알고 싶으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의 후보자별 득표수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다 진짜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 가운데 경기도는 5분의 1이 가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5분의 1이 가짜 국외 부재자 투표 5분의 1이 가짜 동탄 6동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5분의 1이 가짜 동탄 5동 관내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5분의 1이 가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전문가가 되어있으면 그럼 공 박사님 서울에 제가 성북구에 사는데 성북구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방송 마치고 들어가 보셔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만들어서 걸어놓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선거별 후보별 득표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거소선상 빼고 당일투표 득표율 빼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성북구 성북동 1 투표소 이 투표소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전부 다 뭡니까 4분의 1을 구하면 성북동 제외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전체 가운데서 4분의 1이 다 가짜인 겁니다. 4분의 3은 진짜 진짜는 투표소에 직접 오신 분입니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진짜 더하기 가짜가 합쳐가 뭡니까 성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세금 가지고 밥 먹고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세금 가지고 밥을 먹고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뭐죠 선거전문가 반전이 지금 들어서는 단계 들어간 겁니다. 이 제야전문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동탄 8구 동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8구 동을 보시게 되면 이 동탄 8동에는 투표수가 6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9% 여기 보시면 왜 이준석이 당선됐냐 동탄 8동의 당일 투표 득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값입니다. 이준석 46%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3% 대표를 한 겁니다. 13%포인트 이준석이 이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준석이 골고루 동탄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금뼈질을 담 겁니다. 사전 3패 1성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럼 조작을 이준석한테 조작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 사전투표 득표율이 34% 조작을 했으면 표가 더해져야 되는데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8% 나옵니다. 표를 빼앗겠다는 거죠. 조작을 당했다는 겁니다.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33% 사전투표율 49%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6% 나온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준석이 선관위 대변인 100명목 이상을 해냈지만 이준석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일편단심 더블당 일편단심 더블 민주당인 겁니다. 1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것은 대한 조작국의 이름 선관위는 오로지 더블당 우리 더블당 우리 호남당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민주노초당 그게 전부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문제 못 고치면 대통령은 항상 좌익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다 더블당 쪽 여러분들 뭡니까 사돈팔종을 동원해서 줄을 써야 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무슨 편견이나 선입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점원하는 바를 그래도 젊은 날 숫자 훈련을 받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양심껏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무슨 편을 우판이 좌판이 좌우판이 우좌판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여기 동탄구동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구동. 동탄구동을 보시게 되면 이준석이 왜 이겼는지 맨 밑에 나오죠.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이준석 동탄구동에서 46대 36으로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다. 10% 앞선 겁니다. 아주 큰 폭으로 앞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선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 36% 사전 투표 득표를 동탄구동에서 50%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플러스 14% 엄청난 조작들을 한 겁니다. 선관위께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표를 제가 볼 때 한 만한 5천 표 정도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도 뜻을 못 이루는 것이 동작을의 나경훈 후보처럼 나경훈 후보는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를 몇 프로 받았습니까 60% 받은 겁니다. 진짜 다시 한 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동작을에 계신 분들은 진짜 제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작을 옆에 바로 계시는 동작값도 대단하신 분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 투표 옵션은 것이 최선이고 차선은 사전 투표를 지속하게 되면 투표소 단위의 사전 투표소를 반드시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없애는 게 최고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작하고 그것도 참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은 그냥 당일 투표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하면 자리세 받아가지 않습니다. 사전 투표하면 할수록 사전 투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는 뭡니까 조작을 더 많이 하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통행톨게이트에서 차가 통과할 때마다 세대당 한 대를 훔칠 거냐 네대당 한 대를 훔칠 거냐 그 표를 다 모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주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사전 투표장에서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표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다 되어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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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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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준석 씨가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준석 후보와 당선된 과정을 보시게 되면 왜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지 사전 투표하면 왜 이런 표를 빼앗기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거가 진짜 선거가 아니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방송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훔통치하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개탄스럽습니다. hj킴님 저도 그렇게 참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수정 씨 경기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프로파일러 범죄자들을 다루시는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수정 교수조인 이 낙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수정 후보가 당선자입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이겼습니다. 이수정 후보가 여러분 입 열겠습니까 선관위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공박하겠습니까 그냥 그거를 보면 그 사람 전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고관대작이고 다 여러분들 껍데기 베끼고 선거 부정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전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수정 씨가 입을 열겠습니까 경북 청도에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고는 생각도 못해서 멘붕이 왔습니다. 청도는 어떻게 들어가서 사전투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 자료가 다 올라있을 겁니다. 중앙선관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자료를 검색하면 2024년을 일단 찾은 다음에 2014년에 청도편을 보시면 됩니다. 청도편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전국에서 대창표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 후보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수정 후보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패배했습니다. 말 때문에 파문이 잃었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만 9881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6만 7504표입니다. 여기서 김준혁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만표. 여기서 5분의 1이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외 부재다 투표 이게 371표 이게 5분의 1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가운데 거소 손상투표를 제외하고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외 부재다 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5분의 1 정도가 가짜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딱 이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수정 12224표가 경쟁자인 김준혁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6.08% 올려가지고 12224표를 만든 다음에 이수정 후보의 경쟁자인 김준혁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이수정 후보는 7,647표로 승리를 한 당선자입니다. 12224표를 투입해가지고 2377표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수정 후보는 어떻게 패배했는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한테 위조 사전투표지가 12224표가 투입된 겁니다. 12224표가. 12224표는 어떻게 여러분들 투입됐는가 하니까 경기도의 공통값인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4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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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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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한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수원정에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6만 1120표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사전투표장이 오신 분 숫자는 4만 8896명이고 선관위가 만들어낸 표 수가 12224표인 겁니다. 가짜표 진짜 표로 합체가 6만 1120표가 된 겁니다. 12224표는 한 표도 이수정 후보와 함께 간 게 없고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준혁 후보와 함께 대전 겁니다. 흑보연감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8604표는 관내 사전투표에 투입하고 3620표는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에 투입한 겁니다. 경기도는 조금 전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4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투입했습니다. 4장당 한 장. 서울은 3장당 한 장.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당일 투표가 가장 정직한 투표입니다. 이수정 후보가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1대 46으로 김준혁 후보를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12224표를 투입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확 올려줬습니다. 56%를 올린 겁니다. 반면에 한쪽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수정 후보는 41% 쪼그라던 겁니다. 조작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 차익값 김준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6%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46%라면 플러스 10%입니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럼 실제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진짜가 얼마냐 45%입니다. 이수정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얼마냐 51%입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7,647표로 승리한 당선자를 2,377표 차이로 패배한 패배자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름대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보시게 되면 6.08%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24.67% 선거 인수 기준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뻥튀기를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는 거 아니까 30.75%의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6.08%를 조작을 해 가지고 12,224표를 만든 다음에 전부를 김준혁 후보한테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승부를 완전히 조작을 해보니까 이 짓을 10년 이상에 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2,22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 김준혁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인데 그걸 몇 프로를 옮긴 겁니까 56% 여러분들 뻥튀기를 한 겁니다. 56% 11%를 대해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관위가 만든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45%짜리 후보를 56%짜리 만든 겁니다. 선거가 조작이 됐으니까 사전투표 득표로 56% 당일 득표도 46%니까 플러스 10%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성부를 뭡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참 걱정을 많이 대죠. 왜 그런가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그냥 사기가 그냥 만년된 겁니다. 아무도 사기를 잡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24.67%밖에 안 되는데 이건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얼마를 뻥튀기 한 겁니까 30.75%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12,224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이 선관위 발표입니다. 당일 투표를 이수정 후보가 잘했습니다. 51대 46으로 무려 5%나 앞섰습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냥 사전투표를 56%로 올려준 겁니다. 그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하기 전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51장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조작을 해가 표를 듬뿍 얻었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78장이나 갖게 된 겁니다. 표를 실수에 넣어줘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한 상태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사전투표 득표하고 당일 투표 득표 후보별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밥 먹듯이 한 겁니다. 밥 먹듯이 종이를 넣었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투표일 양일간 사전투표 양일간 일단 숫자를 조작하고 지금 이야기는 숫자 조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 조작이 끝나게 되면 투표함이 여러분들 선관이 보관되고 있는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개수만큼 집어넣겠죠. 그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조작을 이렇게 했으면 그 위조투표가 투입됐어야 여러분들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관악부동산tv님이 말씀하시는데 방송이 마치면 잘라 가지고 다 내보내니까 정성이 있으면 다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방송 마치게 되면 다 잘라 가지고 여러분들 탑픽별로 이렇게 다 해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종이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투표지를 투입해놓으니까 종이투표지 위조와 관련된 일들이 지금 많이 발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 중남구에 투표자 어떤 게 나왔습니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좌우 사이즈하고 상하 사이즈가 같지 않습니까 어떤 투표지와 발각이 됐습니까 위가 긴 투표지와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잉크 묻은 흔적이 똑같은 게 있지만 같은 투표 인쇄소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키타님이 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방송은 최소 두 번 이상 집중해서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8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오늘 그래서 방송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이해하려면 지적활동이 따라야 되는 자기 시간을 좀 투입해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한 번 그냥 보는데 유엔가는 그냥 들으면 기분 좋지만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작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면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투표지 넣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 넣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투표지 넣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수사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투표지 넣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선거의 최종 결과물은 숫자 조작이지 않습니까 숫자로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작한 숫자에 맞춰서 표를 집어넣었을 거라고 주론하는 거죠 그래야 발각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 투표함 까게 되면 다 투표지 함수는 맞춰놨겠죠 투표지를 맞춰가 집어넣었겠죠 그러나 투표함을 까면 이상한 투표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전제조건은 지역선관위가 조작할 시간을 안주하겠죠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통을 다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아주 악질들입니다 보통 악질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가 투표소별로 표를 얼마 집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은 표 여기 조작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4장당 1장 서울은 3장당 1장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표를 부풀려 놓으니까 선관위 발표를 보면 항상 더블당이 이긴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득표율이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대부분은 뭐죠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럼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해서 옵니까 선관위 발표를 보면 사전투표 득표를 43에서 57 46에서 60 46에서 59 37에서 53 모두 다 사전투표를 다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시게 되면 딱 정해진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오랫동안 전산을 해오신 분들 말씀은 딱 세팅값을 입력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표를 다 맞추어 간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딱 목표치가 있다는 겁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누고 투표율은 얼마를 만들고 이렇게 딱 정해진 기획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 김민석 씨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목표는 사전투표율 31% 31.2% 투표율 71.2%인가 투표율을 하고 사전투표율 본인들의 다 세팅값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전에 미리 정한 표에 맞춰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국민들이 몇 표를 던지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한 분이 제보를 하신 건데 개표일날 한 10시간 정도 여러분들 이 도표를 만든 겁니다 시간별로 1시 12분 1시 20분 2시 1시 14분 1시 47분 2시 23분 2시 44분 이게 시간입니다 투표자수 누적 투표자수를 쭉 이름 조사를 한 겁니다 누적 투표자수를 그리고 우편 투표 및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 그리고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그런데 이분 말씀은 투표율을 67%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 모든 자극을 벌린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7%에 맞춰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까 중간에 가면서 투표자수가 늘어나야 될 건데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투표자수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산작업을 오래 해놓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총투표율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러면 이 작업을 10시간 정도 하신 것을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죠 1시 12분에 이 투표자수가 965만 3074명 우편 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1,401만 명인데 13시 26분에 이 수치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964만 7,561명이 964만 7,540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는 1,401만 4,551명에 딱 스탑이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시 53분 2시 53분에도 예를 들면 숫자가 582명에서 554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 사전투표가 2시 23분 2시 44분 2시 53분에 다 수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2시 23분부터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뭐죠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줄어든 겁니다 350명 380명에 352명으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전산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 말씀은 총 득표율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세팅을 해놓고 그게 맞춰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투표자 수가 고정되거나 투표자 수가 줄어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5시 43분에 1224만 투표자 수가 4952명인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1224만 4926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총 투표자 수 누적 투표자 수가 770명에서 744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누적 투표자 수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누적 사전 누적 투표자 수는 늘어나는 것이 누적 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목표치에 맞춰서 숫자를 다 개수를 조정해 나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 개수를 여러분 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2시 50분에 2시 50분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시 50분에 총 투표자 수가 당일 투표 사전 투표를 합쳐가지고 2737만 609명이 2737만 137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투표자 수가 일정 기간 동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61.8%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64.1%가 한참 동안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전국에서 투표를 하는데 5시 6분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 40분까지 투표율이 변함이 없고 누적 투표자 수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정 시간 동안 총 투표율이 총 투표율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총 누적 투표자 수가 변함이 없이 일정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시 6분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 49분까지 투표율이 일정한 겁니다 누적 투표자 수가 일정하고 나중에는 투표자 수도 줄어듭니다 254명 5254명에서 4948명으로 809명에서 503명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5시 17분에 투표자 수가 1436만 7,831명인데 5시 28분에 1436만 7,809명으로 줄어든가 이야기예요 전산을 오랫동안 해본 말씀은 총 투표율을 정해놓고 작업을 만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업을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가 총 투표율 보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67%를 먼저 발표하는 겁니다 투표일날 7시 15분에 조선일보 투표율 67% 발표 근데 그때 투표율이 66.3% 밖에 안 되거든요 대단하네요 여기도 투표율이 다 정체가 되네요 보니까 투표율이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66.3% 했는데 조선일보가 7시 9분에 66.3% 했는데 7시 15분에 67% 나오네요 67% 딱 맞추는 겁니다 투표가 안 끊었는데 67%가 나오는 겁니다 투표가 여러분 끝나지 않았는데 67%가 나오는 겁니다 7시 15분 투표가 8시에 끝나는데 8시가 아니고 여러분 조선일보가 7시 15분에 총 투표율 67%를 67%를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7시 28분하고 7시 30분 사이에 투표자수 줄어듭니다 7시 16분하고 7시 9분 사이에 투표자수가 699명에 376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일찍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총 투표율을 다 조작하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 부풀리는 것 사전투표율이 늘어나게 되면 당일 투표를 좀 줄어들여야겠죠 그걸 딱 맞추어가지고 여러분들 몇 표를 세팅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가 다 줄어듭니다 사전투표율 높아지고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분의 총평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4월 11일 8시에 누적 투표자수가 1564만 4456명 이었는데 같은 날 12시에 1563만 9329명 으로 줄어드네요 이거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는데 전부를 다 녹음을 녹화를 해놨으니까 사전투표자수도 이렇게 줄어드네요 1417857명이 8시에 12시에 1415112명으로 줄어드네요 핵심 메시지는 시간이 가면서 당일 투표자수도 늘어야 되고 사전투표자수도 늘어야 되고 총 누적 투표자수도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은 뭔가 아니까 크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조선일보가 한 45분 앞에 총 투표율이 67% 되겠다고 발표를 하고 여러 건에서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자사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숫자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67%에 맞춰가지고 이 문제는 이제 오늘 보도가 나고 나간 다음에 좀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추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뭔지 재야 전문가 함께 이 자료를 보내가지고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코멘트가 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선거구별 자료를 내보낸 것이 최재형 후보가 출마했던 종로구 입니다 종로구를 했는데 이제 4월 11일 오전 2시에 나간 그 자료의 문제점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개표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편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전부를 다 통틀어가지고 최재형 후보 최재형 후보의 낙선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4,922표 차이로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득표수 조작을 통해가지고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얼마를 집어넣는가 하니까 1,41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를 9.5% 부풀려가지고 1,410표를 투입해가지고 최재형 후보가 4,992표로 승리를 했는데 5,961표로 패배한 것으로 승관위가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4월 10일 총선 최재형 종로구 4,922표로 승리했습니다 실제로는 최재형 39,385표 곽상은 34,464표 4,922표로 최재형 후보가 이겼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발표했느냐 곽상은 44,713표 최재형 38,752표 곽상은 5,961표로 승리한 걸로 발표한 겁니다 얼마를 투입했냐 11,410표를 11,410표를 투입한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9,05%로 부풀려 가지고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11,410표를 투입한 겁니다 11,410표를 관내 사전투표에 8,805표를 투입하고 우편투표에 2,605표를 투입한 겁니다 투입방법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한 장을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4만 5,640표 가운데 4분의 1은 가짜고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표가 3만 4,230표 종로구의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3만 4,230표 투입된 가짜표가 11,410표 그걸 합치게 되면 선관위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4만 5,640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4,992표로 이겼는데 5,962표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차익값 그래프가 엉망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관위의 조작된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구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이게 조작 상태입니다 여기서 찾아낸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의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고 수치가 오차범위 0의 3% 아주 작습니다 이거는 자연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 안 했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를 조작해서 선관위가 표를 더해줘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강조하지만 가장 정직한 득표율 자료는 당일 투표 득표율 자료입니다 이거는 조작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형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50대 43으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럼 사전투표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느냐 37대 58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11,410표를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가지고 곽상은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58% 당일 48%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완전히 위반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표를 더해준 겁니다 최재형 후보 사전 37% 당일 5%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3%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얼마냐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는 곽상은 후보 실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4% 국힘당 최재형 후보 48%인 겁니다 거의 당일하고 비슷하죠 진짜는 사전과 당일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4992표를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최재형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44%인데 선관위가 11410표를 투입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58%로 만들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3% 사전투표 득표율이 58% 사전빼기 당일의 이름 차이값이 플러스 15%입니다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3% 정도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전산을 조작하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4박 5일 사이에 비슷한 숫자만큼의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이런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50% 아날로그 50%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종이 조작 그다음에 숫자 조작이 동시에 이루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가장 요체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이 여기 보시게 되면 27.78%였습니다 선거인수기준으로 종로 후에 이거를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36.83%로 부풀린 겁니다 9.05% 그래서 11410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아무리 법대 출신지만 이런 방송을 보면 알겠죠 본인이 조작해서 어떻게 낙선됐는지 그러나 법관들이니까 다 입을 안 다물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통제력 안에 있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조작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27.78%였는데 그거를 선관위가 36.83%로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한 거죠 36.83% 27.78%의 사전투표율을 36.84%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최재형 후보는 아주 선거를 당일 투표를 잘했습니다 당일 투표를 50대 43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무찔렀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6% 7%만큼 앞섰던 겁니다 그거를 선거 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얼마로 조작한 겁니까 58대 30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11% 앞서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자기 힘으로 당일 투표에서 7% 앞섰는데 선관위가 조작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 앞서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조작을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수십 년을 가게 되겠죠 헌법 바꿀 것이고 외교정책 바꿀 것이고 중국하고 여러분들 짝짝꿍할 것이고 뭐 뻔히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절규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선거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숫자를 부풀리고 종이를 위조해가 투입하는 겁니다 종이를 위조해서 투입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국힘이 간절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몸무게 무책임한 인간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이 100개로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허우대만 멀쩡해서 폼만 잡고 다니고 내 눈에는 뭡니까 싸가지가 진짜 없는 인간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런 관츠를 못 시킨 겁니다 근문만 들어가지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경중이 있고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당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막판으로 다 돼가는데 제야 전문가가 아주 기가 찬 자료를 하나 제공했으니까 국민의 힘이 어떻게 당했는지 국민의 힘 뿐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당하는지 바보도 알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사전투표하는 병신이 돼서 안 되는지 바보가 돼서 안 되는지 왜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지 사전투표를 하면 왜 표를 빼앗기는지를 제야 전문가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 정리정돈해가지고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지금 방송을 마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대하게 공개해놓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이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위 득표수 자료 득표수 자료 가운데 당일 투표 득표수 자료를 빼고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의 표를 보시게 되면 거소 선상하고 당일 투표를 제외하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5,929표 국외 부재다 투표 422표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1,871표 여러분들 이 표 가운데 사전투표에 들어가는 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표는 서울에서 그냥 4분의 1이 진짜고 4분의 1이 가짜고 4분의 3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국외 부재다 투표 422표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가짜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422의 여러분들 4분의 1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여러분 이 표 가운데 422표 가운데 4분의 1이 105.5표입니다 반올림이가 106표가 가짜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422표 가운데 166표의 가짜표가 106표의 가짜표가 있습니다 106표의 가운데 여러분 가짜표 325표가 진짜표고 106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여러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5929표 가운데 4분의 1인 1482표가 가짜표입니다 529표 가운데 1482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더해 준 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4447표가 진짜 표입니다 529표 가운데 4447표가 진짜고 나머지가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을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도덕질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4분의 1이 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4표당 한 표를 훔쳤기 때문에 5분의 1이 가짜표고 5분의 4가 진짜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청운 효자동에 더불당 후보의 발표 득표수가 1872표입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더불 민주당 실제 진짜가 몇 표인 거 아닌 1097표가 진짜인 겁니다 4분의 3 선관위가 조작해서 집어넣어준 표가 뭔가 아니까 4분의 1인 775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 서울 지역에서는 4분의 1이 가짜입니다 4분의 3이 진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5분의 1이 진짜입니다 5분의 4가 가짜인 겁니다 청운 효자동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거를 다 이해하게 되시면 여러분이 거의 석사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입니다 청운 효자동에 관내 사전투표가 투표자 수가 3100명 더불 민주당 후보가 1872표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손대지 않았습니다 1872표에 4분의 1이 가짜 표입니다 1872표에 4분의 1이 가짜 표인 겁니다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1872에 4분의 1이 가짜면 468표가 가짜 표입니다 1872표에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이 775표 3100표 이름 775표 이름 가짜표인 겁니다. 가짜표. 여러분 이 가짜표를 이 775표인데 이 3100표 투표자 수 3100표 가운데 4분의 1로 나누게 되면 775표가 가짜표입니다. 3100표 가운데 775표가 가짜인데 775표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면 모든 곳에서 표를 다 훔칩니다. 곽상은 후보 표에서도 4분의 1을 훔치고 최재형 후보한테도 4분의 1을 훔치고 새로운 미래의 진예찬 후보한테도 4분의 1을 훔치고 가락특권 폐지당의 4분의 1을 훔치고 대한국민당에서 4분의 1을 훔치고 민주 민주당에서 4분의 1을 훔칩니다. 9표를 훔쳐도 4분의 1이 9표의 4분의 1이 1점 몇 표죠. 9표의 4분의 1이 얼마죠. 2.2표네요. 그럼 2표를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9표를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9표 가운데 4분의 1인 2표를 2표가 누구와 함께 가는 거 아니까 했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더해집니다. 두 표 가운데 여러분들 4분의 1은 얼마죠. 0.5. 두 표 가운데 4분의 1인 0.5표는 반올림이가 한 표죠. 한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더해지는 겁니다. 검태서부가 94표를 받았는데 94표 가운데 여러분 4분의 1 스물 23.5표 24표가 여러분들 더해지는 겁니다. 곽상은 후보한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사전투표를 모든 정당의 지지자들이 하고 나면 일률적으로 4분의 1씩 여러분들 통행세를 거두어 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누구와 함께 주는 거 아니까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자리세를 다 모은 표가 몇 표인가 하니까 775표입니다. 775표가 선거에 참가한 사 선거인 수 3,100명의 4분의 1입니다. 3,100명의 4분의 1.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면 1,872명이 한 겁니다. 1,872명의 4분의 1이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집니다.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1,049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4분의 1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의 진예찬 후보의 지지자들이 54표로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54표의 4분의 1이 곽상은 후보께 더해집니다. 금태섭 후보의 지지자들이 94표를 던졌습니다. 94표 가운데 4분의 1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 몫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통행세를 지불합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자리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4월 10일 총선 같은 경우는 통행세가 3대당 1대가 지불됐고 서울 경우 경기도는 4대당 1대가 지불됐습니다. 그 통행세를 다 모으게 되면 775표가 되는 겁니다. 775표.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775표가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775표가. 그러니까 이 곽상은 후보가 1872표를 받은 가운데서 775표가 누구 편고 하니까 통행실을 거두어 가지고 가짜 투표자 되어진 겁니다. 1872표 가운데 775표가 가짜 1097표가 진짜라는 겁니다. 앞에 약간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곽상은 후보가 받은 1872표. 선관위 발표 곽상은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775표가 가짜 표입니다. 실제 투표자 되 던진 표는 1097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진 표가 775표입니다. 775표는 뭐로 계산하느냐. 투표자 수 혹은 선거인 수의 4분의 1입니다. 모든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세 장당 한 장씩을 자리세로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런 수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775표가 이게 부풀려진 숫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당과 관계없이 세 사람이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한 표를 가짜표를 만들고 가짜표를 모아서 더불어민주당에 기표한 이후에 다 넣어주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가 정상적으로 받은 표는 1097표고 그리고 선관위가 만들어서 넣어준 표가 775표입니다. 이걸 다 합친 표가 바로 1872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밑에 이 수치가 선관위가 발표한 수치입니다.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1872표 이 표 중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만들어준 표인 775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상은 후보의 이름들 1872표는 진짜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곽상은 후보한테 표를 던진 1097표 선관위가 만들어집어놓은 775표가 있습니다. 775표는 어떻게 나오냐 각 정당받아 4분의 1씩 다 받아낸 겁니다. 곽상은 사전투표 참가자의 4분의 1 366표 최재형 사전투표 참가자의 4분의 1 350표 진예전의 이런 사전투표 참가자의 4분의 1 18표 이런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게 진짜 투표주입니다. 진짜 참가자. 진짜 참가자는 추정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모두 다 표를 빼앗겨가 더불당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좋은 게 나왔네요. 4월 10일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은 서울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승인 온 세 사람당 한 장을 그러면 여러분들 규칙이 63대 36이 됩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4.15 총선의 63대 얼마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경기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아주 일부 지역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경기 전체적으로는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사전투표율이 60대 39가 나옵니다. 인천 전체는 다섯 장당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58대 34가 나옵니다. 부산은 다섯 장당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58대 34가 나옵니다. 광주 전라 호남권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호남도 조작을 많이 했네요. 63대 36. 그리고 나머지 권력은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60대 39.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더블당이 항상 왜 60% 가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때 왜 60 몇 대 30 몇이 나왔는가 이게 비밀입니다. 사전투표에 응하는 모든 정당 사람들은 자기가 사전투표에 참가할 때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번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세 명이 참여할 때마다 한 장을 빼앗긴 겁니다. 국힘당 후보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 사람 당기름 한 표를 뺏긴 겁니다. 윤 대통령이 표를 사전투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외에 다른 두 사람이 더 표를 던지게 되면 한 표씩이 뭡니까 더블당 후보로 간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김건희 외에 문 말숙 문 경숙이 투표를 하게 되면 세 사람을 모아서 여러분들 세 사람 당 한 표를 여러분들 가짜 표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영련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자리실을 그냥 다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블음유당 후보의 지지다든 국힘당의 지지다든 국민의 미래를 지지다든 자유통일당의 지지다든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 명이 여러분들 투표할 때마다 한 장씩을 다 가짜 표를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반께 대해준 겁니다. 더블당 함께. 그래서 요약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청운 효자동에 청운 효자당에 더블음유당의 곽상은 후보가 1872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1872표 가운데 진짜는 1097표고 선관위가 대준표가 775표인데 775표는 어떻게 구했냐. 선거인수 3100명의 4분의 1.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정당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총수의 4분의 1만큼이 더블음유당 지지자들에게 가짜 표로 대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사전투표를 합니다. 원희롱이 사전투표 윤석열이 사전투표 김건희 사전투표 나경훈이 사전투표 모두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그런 바보 천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분통이 터졌으면 제야 전문가 이렇게 그래픽을 처리했겠습니까 곽상은이가 받은 여러분 1097표가 진짜고 775표가 가짜고 곽상은이 1872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가짜 775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전정당 더블당 366표 국힘당 355표 새로운 미래 18표 개혁신당 31표 뭐 김종갑의 3표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자리실을 다 내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 제도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사전투표하고 다니니까 내 눈에 여러분들 말이 그냥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치고 일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전투표 하는 사진을 보고 내 입에서 뭡니까 어떻게 미운 짓만 그렇게 골라서 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비하자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 하면 표를 빼앗겨가 뭡니까 상대방을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거짓을 하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마무리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또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복하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이 총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제도의 제도의 완성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종이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업체한 것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만들 때마다 철저하게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당일투표하고 달리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전투표를 하면 이제 스캐너가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이미지로 보관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즉시 삭제하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뭐 30일이지만 30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무효소송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나라에서 모든 정거를 다 인멸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제도가 채누리당하고 여러분 자유한국당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여러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여러분 대통령 하에서 채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황우여 씨하고 김무성 씨 때 여러분들 사전투표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 이런 본격적인 그런 조작은 2014년 선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야무지게 사전투표를 조작해 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선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열 몇 번 했을 겁니다. 조작을. 윤 대통령 지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2020년도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이 조작됐으니까 윤 대통령 지하에서 네 분의 선거에서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는 저는 100% 부정선거가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자유 우파 진영은 권력을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이 갈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신 대통령이 좀 중심을 잡으면 되지만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천상정치검사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죄는 부풀리고 있는 죄도 깔아뭉길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의 이익이 되면 윤 대통령은 전혀 기대를 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의 지도층 인사에게서 이런들 투표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이런들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 이전도 조작이 있었습니다. 2012년 여름 선거를 제야 hn위럼 분석한 전수분석조사를 보게 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당시는 국외 부재자 투표 지금의 제외국민 투표를 무재배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권력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겁니다. 그걸 아는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냥 앞에서 쫙 까라앉아가 여러분들 그냥 바둑이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왜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전행 진행이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의 부정선거 수법은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치극히 이름들 간단 명료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에 쑤셔 넣는 겁니다. 경합지역에선 좀 많이 쑤셔 넣고 그걸 사용할 때 전산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총선의 여러분들 바로 전산 프로그램은 서울 경우에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하신 투표자 3명당 1명 3플러스 1 경기 일부 지역은 3플러스 1을 사용했지만 경기 전체는 4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4명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자 한 장을 만들어 더블당 후보에게 대한 겁니다. 인천에는 5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오신 5명마다 한 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도 여러분들 5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북도에서는 3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온 3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4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규칙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하기 이전 상태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득표율을 모두 다 복구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고 그리고 이 조작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표가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표를 잘 투입하기 위해서 관내 사전투표함은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행랑식. 봉인투표지를 검정식으로 만들어서 떼도 표시가 안 나게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으로 된 뚝궁하고 여러분들 밑에 천으로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 다 표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지역선관위 산화로 여러분들 표가 이동할 때 개수가 전혀 안 됩니다. 몇 사람이 표를 찍었는지. 실제 사전투표단원을 전혀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이 선거 방법을 지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존속되기가 어려울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대만은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거는 보통 평범한 시민들 선거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두 눈으로 모든 선거 과정을 감시감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선거가 대만 선거입니다.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사전투표가 없고 투표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개표를 합니다. 만 4천 개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두 시간 안에 여러분들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은 대만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만 4천 개 정도의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개표가 진행되면 한 3시간 정도면 여러분들 투표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대만은 철저하게 분꾼화된 투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중앙집중화된 투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교회든 뭐든 모든 조직이 중앙집군화되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어서 부패한 상태가 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여러분 다 알아차리고 각성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일당이 지배하는 실질적으로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109석 정도의 여러분들 109석은 또 시민들이 각성을 해가 여러분 당일투표에 뛰쳐나왔기 때문에 개헌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총선 같으면 여러분들 70석 80석으로 여러분들 꿇어 앉힐 겁니다. 그 좋은 자리를 왜 여러분들 국힘당이 함께 주는 겁니까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10시일반으로 모든 노력을 여러분 어떻게 좀 이 문제를 뒤집어야 되는가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은 전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고 일초극발의 여러분들 위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 조작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토요일을 맞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상세한 집중해부를 한 것은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선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은 다른 시사 주제를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 경보음이 울리고 위기에 대한 경고가 있을 때 정신을 차려 가지고 여러분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참정권이 박탈당해 가지고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살겠습니까 참정권 여러분들 빼앗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악랄하게 보통 국민들 수탈하겠습니까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뭡니까 선거의 차이입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력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한 체제인 겁니다.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정말 한국은 앞이 안 보이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온 사방 이름들 칙칙하고 어둠으로 쌓이더라도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 돼야 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여러분 국권을 상실해 가지고 국민들이 노예로 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남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 또 준비해서 내일 어김없이 오전 5시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